변비가님 개비가 그칠 때까지만 헤이 헤이 유 예 유 예 유 헤 헤이 컷 예 유 나가 자 코트루께라는 여러분들 토크온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토크온 켤게요 상금 10만원 딱 걸고 갈게요 여러분들 피식하면 주는게 아니라 가장 웃긴 사람한테 딱 10만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1등은 아니고 뭔가 애매한데 웃겨 확실하게 웃긴 애들은 내가 만원씩 2만원씩 3만원씩 막 뿌릴게 웃긴만큼 내가 돈 존나 뿌릴테니까 들어와가지고 뭔가 준비해서 웃겨줘 내가 안웃긴 코트는 뭔지 알려줄게 일단 부베 안웃겨 차라리 내가 웃긴게 없고 내가 뭔가 좀 내가 재능이 딸린다 그럼 3행시로 해 3행시나 2행시 같은걸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코트를 웃겨라 시작합니다 자 코뿔소님 나는 방송도 잡고 싶고 뿔리도 잡고 싶어 아니 방송도 잡고 뿔리도 잡고 싶어요 자 아직 대가리가 덜 깨지신거 같은데 우결은 끝났습니다 뿔리야 오후 could be 오후 심상치 않은데님 오우 심상치 않은데? 오우 심상치 않은데? rehe 이거 심상치 않은데, aving 오우 심상치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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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그 알겠어요 만 원 드릴게요 오우 심상치 않은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얘기를 해줘 오우 심상치 않을 거야 오우 심상치 않은데? 아니 저런 반복충이 적으로 만 원 타가네 낙타님 Stress 아 옷다대고 아밀라제를 뱉어 이 개 상.. 정책 좀 하고 싶어! 어! 이 새끼가 지켜! 정책 좀 하고 싶어! 어! 정책 좀 하고 싶어! 이따 브에 안 웃겨 이따 브에 안 웃겨 자 코코까까 저기요!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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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미가 아니고요 처음에 아니 이거 이거 들어봐 아니 만원 줄게요 원래 처음에는 아니 해봐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씨발 개 억텐이네 억텐매미 아니에요? 개 씨벅텐매미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국산 일본 서양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되신가요? 국산 저 국산이랑 일본이랑 서양 3대 국어 할 수 있는데요 국산부터 갈게요 네 아 아 안돼요 아 안돼요 이게 주사 맞을 때 신음소리죠? 네 주사 맞을 때 주사 맞을 때 신음소리 내는거죠 주사 맞을 때 우리 너무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아 아파해 이런 느낌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일본은요 이외 그만하시구요 자 서양은요 아 저기요 네 아 어 만원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얘기해주세요 국산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 앵콜 해달라고 국산 슛 아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주사 맞는 소리래요 주사 맞는 소리 자 자 구길서님 자 방송소리 꺼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되신 거요 국산 한번 해볼게요 국산이요? 님도 주사 맞는 소리예요? 네네 지랄하네요 자 국산 시작 일본이요 야 저기 담아 네 서양은요? 어우 파킹맨 2만원 줄게 옆집 아줌마가 부를 때님 네 옆집 아줌마가 저 부를 때 하는 소리 할게요 네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헤이 헤이 유 예아 유 유 컷 예아 유 엑스 엑스비디오 끊었고요 나가주시고요 헤이 유 아 나가주십시오 헤이 헤이 유 그만하라고 예아 유 나가주세요 저기요 헤이 아니 씨발놈아 그만하라고 나가라고 예아 유 그만하라고 컷 헤이 컷 예아 유 예아 유 예아 유 예아 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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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유 헤이 문상유 예아 유 야 줘서 보내자 야 그래 만원 준다 만원 줄게 가만있어봐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연락줘 예아 유 어 들어가 헤이 땡큐 바이바이 징글징글하네 넌센스 드래곤님 에이 유 너 어디있어 나 한국에 있어 나 퀴즈 낼꺼 나 퀴즈 낼꺼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다 맞추면 10만원 줄꺼 그래 줄게 나 곧 전역할꺼 그래 그래 전역했는데 빅뱅 없어져 있을꺼 그건 맞지 사장님도 없을꺼 그건 맞지 나 소속사 옮길꺼 어디로? 너한테로 나는 엔터가 없는데? 받아줄꺼 아니 니가 온다면 나는 대박이지 하나 만들면 되잖아 나도 알라 믿을꺼 아 알라는 좀 그렇다 알았어 나 퀴즈 낼꺼 그래 퀴즈 내봐 맞추면 10만원 줄꺼 진짜 줄게 이걸로 소고기 먹으면 좋을꺼 그래 소고기 먹자 웃겨서 첫번째 문제 비빔밥 재료가 맨날 남는 이유가 뭔지 너는 모를꺼 비빔밥 재료가 왜 맨날 남을까 비빔밥 배밥 배밥 뭔데? 나물 음식이라서 남는거야 두번째 문제 두번째 문제 나락깔거야 너 땜에 나까지 나락깔거야 약간 쥿댄고같은거야 이제 정말 간만에 코트루 뀌하에서 우리 둘 다 나락까는거야 니네 사장도 나락깔거야 너네 사장 깜빡갈거야 내 사장 깜빡갈거야 자 다음 꺼 가수 알리 알아? 너 가수잖아 어 나 가수 알리 알지 알리가 좋아하는 기름이 뭔지 너는 모를꺼 알리가 좋아하는 기름? 알리유? 가르쳐줘 뭔데? 365일일꺼 열다시가님 아니 시발 밥먹는데 다이어트 얘기를 언제까지 하냐고 너 열다시간동안 밥도 못먹고 왜 나한테만 그래 너네 새끼들아 15시간 동안 안먹고 있다가 먹는건데 응? 나한테만 그러냐고 방송 못해먹겠네 나 밥 안먹어 치킨 안먹어 안먹을거야 다이어트 시켜줘서 감사드리고 안먹을게 진짜 안먹어요 그게 어제 내 모습이었어? 네 보기가 많이 불편했나보다 귀여웠어요 들어가세요 네 루으으채님 준비하신거요? 지자로 이행시 해볼게요 지 지랄하고? 자 자빠졌네 나가 자 김상중 자기장님 야 꽃디야 예 물지도 못할거면 지지를마 assured 모두 낄거면 기어드리지 말 할게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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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ky 스마일 스마일어디 스마일 미친 놈이세요? 게찐 따TV님 안녕하세요 찐 따 느낌이 좀 덜한데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쉽 조찐따 병신TV의 찐따새끼예요. 오늘의 콘텐츠는 마이클 ASMR이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 오, 미친년. 오, 좋아. 예? 미친년이 왜 나와요? 먹방 ASMR하는데. 오, 오, 미친년. 오, 오, 좋아. 저기요. 네? 그게 어떻게 씹찐따TV예요? 저는 병신찐따새끼예요. 아니, 병신찐따건 알겠는데. 뭘 추룹추룹하더니 미친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게 무슨 찐따TV 아니면 삿갓TV예요. 마이클 ASMR이에요. 오, 오, 미친년. 나가세요, 미친년아. 여의도 가는 곽철용 씨.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시라고요. 뭐야. 자, 포트 씨. 여보세요. 준비되신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그곳이 어느 쪽으로 향해있죠? 12시요. 예, 인증됐죠? 예? 내가 빨갱이라고? 내가 왜 빨갱이야? 고! 이렇게 또 했죠. 이렇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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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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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야 안웃겨 어 어 변비가님 변비가 그칠 때까지만 하지마 저기요 변이봉이 부르는 제 노래에요? 오늘이 지나면 하하하하 님아 예 목이 안좋아서 아니 대답하는 톤이 존나 웃기네 아니 님아 저기 이비가 한 소절 제대로 한 번 불러주세요 시작 이비가 그칠 때까지마 이만은 웃을 때까지마 잠시만 남아줘 저기요 예 아니 대답하는 톤이 존나 웃기네 아 알겠습니다 이분 진짜 웃기네요 예 3만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삼행시 장애님 네 안녕하세요 준비되신거요 제시좀 해주세요 아 삼행시 제시요? 네 토 토 토 나온다 야 크 크레파스 먹었어? 온 인 안 먹었어 하하하하하하 이야 잘 온다 감사합니다 문 문 파워 제 아 재미 더럽게 없네 인 인제 나가볼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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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놈이 부를 때 아 또 베놈이 이지랄이다 베놈이 부를 때님 헤에 헤이 헤이 유 예아 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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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 예아 유 나가 예아 유 헤이 헤이 유 나가 뷔 아트 헤이 헤이 유 예아 유 헤이 헤이 병신새끼 헤이 유 야 유 뷔 아트 헤이 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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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만원 더 너 얼마 너 지금까지 정리급 얼마냐 이 만원 이 만원 이 만원 받으니까 좋아 예아 위 오 다 패널 다 패널 예아 나가 시발 놈아 이행시 장인님 네 반갑습니다 이행시 장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행시 좋죠 자 가위로 할게요 가 가위치기 좋죠 위 위로 하면 더 좋죠 ㅋㅋㅋㅋ 자 이제 정확하게 5 colour 남았습니다 코트 의자 또 왔어! 또 의인화 시켰고 또 우웩 우웩 이실 skilled 안녕하세요 준비되신 거요? 그거 아니에요 아 방송할 시간이다, 방송 해야겠다 SPEAK 야이qualP俱스텍 어우 앉아야지 выход defe기 싫어 하려고 안녕하세요 준비되신 거요? 그거 아니에요 뭔데요? 아 방송할 시간이다 방송해야겠다 아이씨 x5 quanto 나 죽댔다 아우 앉아야지 5x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원 줄게요 마른 주는다고요? 네 만원 줄게요 웃겼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예예 그것까지 준비해 주셨고 자 아이디 오지지 오지지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네 무거운 걸 아주 잘 표현했네 진짜 같다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정치인님 안녕하세요 제가 학창시절 때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폰을 안 걷었을 때였어요 네 이제 몰래 핸드폰을 하려고 계속 뻐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핸드폰 안는 새끼 껴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벗겼죠 시간 다 돼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변이봉이 부르는 제 노래예요 예 오늘이 지난며 예 아니 예 네 아니 이렇게 Ook 뻔 upon 그냥 ο